네 안녕하세요 청춘마이크 공연 저희는 가야금 그리고 검은고 듀오 리마이더스입니다. 네 오늘 11월 25일이죠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딱 한 달 남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다시피 트리 그리고 여기 또 인간 트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컨셉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공연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저희 리마이더스의 타이틀곡 상승입니다. 상승은 다양한 주법이 검은고 그리고 가야금의 다양한 주법이 돋보이는 곡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겪는 인생의 슬럼프식이 알게 모르게 난 몰래 좀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상승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곡입니다. 그러면은 리마이더스의 상승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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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